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? 오로스 테크놀로지 3300원에 10%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구요 네 10% 3300원에 10% 좀 손실이 크네요 그죠? 네 산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요 들고는 가세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한때 인기가 좀 있었던 것 뿐인 거지 지금 당장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얘도 지금 약간은 통통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도 지금 시장에 품절주들이 좀 많이 튀어오르고 있어가지고 얘도 아마 품절주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홀딩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시라 이 말이에요 가져가시게 되면은 이게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있는 데다가 품절주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아마 테마만 잘 맞닥뜨려진다면 아마 2만 5천원 이상까지 한번 슈팅팡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 품절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잘났다기보다는 흐름만 잘 맞으면 바람이 불 때 얘가 이렇게 날개만 쫙 펼치면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날개 펼치지 안 펼치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들고 가보자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냥 들고 왔을 때 만약에 품절주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맞닥뜨려지면서 2만 6천원 이상이라든가 2만 5천원 이상 올라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실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슈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여기서 빠져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빠져내려갔을 때는 만원 언저리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데 저기까지 빠지면 이제는 바닥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지난번엔 추가 매수 안에서 그냥 올라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만 3천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보고 흐름을 보고 1만 3천원대부터는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튀어오를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튀어오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